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더불어 주역은 역경과 역전으로 나뉘는데 역경은 아주 심플한 원래의 점서로서 기능했던 어떠한 정보가 요약된 4개의 엘레멘트를 말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해석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지식인들이 도전을 해서 이것은 일어로입니다 하고서 내놓은 것이 역전이다 근데 그 역전 중에서도 왕중왕 계사의 지난 시간에 제가 한 말씀드린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는 계사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이거 머릿속에 탁 떠오라서 지금 이걸 판서를 해봤는데 요렇게 쓴 건 다 알 진짜 다 알 진짜야 이거는 이거 전 진짜가 많기 때문에 내가 다 알 진짜 다 알 진짜 원래 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글씨로 무엇을 쓴다고 하는 거 받아 쓴다고 하는 것은 원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 드러낼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 내 책이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여기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지금 듣는 것도 그게 어 그니까 수 그리고 이 쓴다고 하는 것은 이가 이 책을 쓴다고 하거나 텍스트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말하고자 하는 걸 다 드러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속마음 속에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뜻을 다 드러내지 못한다 이거 얼마나 핵심적인 얘기죠 이 해석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 상황을 이건 21세기에나 서양에서 나오는 아주 현대 철학의 이야기가 여기 벌써 다 나온단 말이야 선은 말을 다 드러낼 수 없고 말은 나의 속기가 맨날 그 저 부부싸움 하는 것도 너는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걸 몰라 너는 내 뜻이 뭔지 몰라 그래서 그 개소리 하는 거 하면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맨날 쌈막절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개사에 나오는 말이야 평범한 악의 호소가 아니라 개사에 있는 말이야 그렇게 된다면 성인이 지금 주역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다 드러날 수가 있겠느냐 드러날 수가 있겠냐 성인의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그걸 다 드러낼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공자와 자완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인께서 성인께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볼을 써서 그 뜻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야 이게 주역의 성립이라는 거야 오히려 말로 구라치는 것보다 음양에 이 심볼을 가지고 64개의 상으로 요약을 함으로써 진정한 뜻을 더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활동을 왜 합니까 예술활동을 하는 거는 말로 논리적으로 다 해설이 안 되는 거를 그 심볼에 의해서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성인께서 이 64개의 상을 세워서 그것으로 그 뜻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다 아 위대하죠 이건 계사라고 하는 이 책은 이거는 정말 인간이 이렇게 문장을 써도 되는가 진짜 내가 이 스무 살 때 이 이걸 읽고 완전히 내가 뿅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이 이 나이가 돼서 이 오십 년이 넘어서 지금 이 책을 쓴 거라고 내가 스무 살 때 이 이 여기서 받은 이 감동을 그래가지고 괴를 설하여 그 솔직한 심정과 자기 그 또 위선적인 가짜 그러니까 진짜 가짜를 다 드러냈다 여기다 이 세상에 어 여기 위까지 나오는 니 어 자기 자 성인이 자기 진실과 자기 거짓을 다 드러냈다 어 그러니까 이 지금 벌써 이런 말이라는 게 도덕적인 판단을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신적인 얘기죠 거기다가 아 뭐라고 하냐면 그 심볼을 만들어서 그 384개의 효에다가 말을 붙여서 매달아서 이게 효사잖아요 말을 매달아서 이게 게이사라는 말이 이 게이사전이 출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을 매달아서 그 말을 다 드러내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변하고 통하게 해서 변통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변통을 함으로써 인간 세상에 리를 다 이로움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규형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북을 치면서 놀고 춤을 치면서 이게 예술적인 거죠 그러면서 뭐야 신적인 세계를 다 드러낸다 신을 드러낸다 신을 가지고 논나 이거야 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논다 이거야 어? 그러니까 예술가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갖고 놀아야죠 그게 예술가지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종교적인 예술을 한다 그게 예술입니까 그게 그 그 뭐야 그 그 이태리 우피치 박물관 가서 아무리 성화들 그냥 잔뜩 봐도 거기서 무슨 감동이 있어요 이 발랄한 이 주역의 심볼을 뒤에다 깔고 북을 치고 춤을 추면서 신하고 노는 거야 거기에 지금 여기 펼쳐놓은 거야 그 핵이 뭐예요 건궤와 곤궤 건곤이 그 역에 모든 그 역이 이 건곤에 원축되어 있다 이거예요 원축되어 있다 건곤이 딱 양쪽에서 해가지고 쫙 병풍처럼 건곤이 성렬 새끼들을 낳아가지고 이게 누구야 그 이 이 건태리진 손감감곤 손감감곤할 때 그 건곤을 빼면 나머지 여섯 개 아들딸이 남잖아요 그 건곤이 성렬하고 거기에 이제 자식들이 쫙 나라라비 쓰면서 그 가운데 기중 그 가운데 여기 성렬한다 여기서 쓴다 이거야 여기 거기서 그 뭐야 여기라는 게 뭐야 이 우주의 모든 변화가 이 건곤이라고 하는 이 병풍 아래서 춤을 추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춤을 추는 것이다 건곤이 뭐야 건곤이 해 그러기 때문에 건계와 곤계가 회멸되면 어떻게 돼 여기라는 거 사라지는 거죠 건곤이 회멸돼가지고 코로나가 창궐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이게 사실 이 우주라고 하는 건 건곤이 건강하게 버티고 있을 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인데 건곤이 개판이 되면은 여기라는 건 무위견이 역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야 여기 보이질 안다 역이 드러나진 않는다 이 세상의 변화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게 사실은 이런 에콜로지컬한 하나의 그 우주 생명에 대한 우리의 리스펫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이 건곤이라고 하는 이 병풍의 무대를 그래서 내 선생님이 항상 그랬어 치엔코니 시장 건곤은 하나의 드라마의 무대고 이게 지금 저기 펼쳐져 있잖아요 건곤은 하나의 이 시장 하나의 드라마의 무대인데 인생이라는 건 거기서 공연되고 있는 하나의 비극이다 인생이라는 건 일 비극이다 치엔코니 시장 런쌍이 때이지 내가 하도 들어가지고 이게 방금비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 그러니까 이 사상이 온 거야 그러니까 건곤이 회멸하면은 영을 볼 수가 없어 이게 20세기까지만 해도 이게 이걸 얘기하던 사람들은 최선 빛이 5,6세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벌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리얼하게 느끼는 거는 21세기예요 지금 건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지금 건곤이라는 무대가 이 시장이 완전히 괴멸되어 가고 있어요 하루에 보면 코로나 환자가 막 백만명이 나오는 지경으로 어느 나라는 막 그렇게 된다고 그러고 이게 근데 어느 나라는 그래도 좀 낫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보통 일이냐 이게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다 이 말이야 후 나는 그냥 강의를 열심히 해서 코로나가 못 오게 그냥 아아 이제 강의를 그냥 해가지고 그냥 이 강의 기운으로 나는 버티는 거 가지고 그러고 보면 여기 보이지 아니하면 건곤 자체가 거의 식멸하고 만다 이거야 그치 그치고 만다 이거야 끝나고 만다 이거야 역시 기라는 끝날 식자예요 건곤 자체가 끝나고 그리고 만다 이거야 그러므로 하고 나오는 이 유명한 말이 형이상자 위지도하고 형이하자 위지기야 이것도 우리가 형이상학이다 형이 하학이다 하는 게 다 여기서 왔는데 이게 서양의 형이상학과 형이상학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란 말이야 형이 있고 나서 그 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형체의 세상 이게 다 주요국의 64계로 심벌라이즈 되는 세상인데 그 형체가 있고 나서 그 위에를 우리가 도우라고 하고 그니까 뭐야 아주 근원적인 그 심벌이 이루어지는 이 괴물들의 세계를 넘어서는 그 상위의 개념을 도우라고 하고 형이 있고 나서 그 아래의 이것을 우리가 기라과 사물 그릇기자 구체적인 사물이라고 그런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사물과 도우를 갖다가 또 이게 주자가 이런 걸 잘못 해석하는 거죠 도우를 뭐라 그랬어 이걸 리 라고 하고 기를 뭐야 기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 원론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이 건곤이라는 펼쳐진 무대에서 형이 있고 나서 상 그 위 그니까 여기서 형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천당 뭐 히랍철학이 말하는 뭐 어떠한 그 이데아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도에 움직이는 도란 말이야 그리고 형이 하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기계세계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형이 상자와 형이 하자는 전부가 뭐야 이 주역의 역 속에서 통섭되는 거예요 역 이 변화 속에서 통섭되는 거야 통섭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 변화의 세계를 올바르게 변화시키고 그거를 잘 재단하고 요리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서 변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걸 변이라고 변화시키 변 그리고 그거를 잘 굴러가게 밀어서 가게 만드는 것이 통이다 이거야 과거에 정부가 지난 정부가 통을 못한 거야 거의 착지 천하 지민이라 그걸 잘 드러내서 고하여 그것을 이 천하의 백성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착 논 논 그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사업이라고 한다 사업이라는 말도 우리가 지금 사업이라는 것도 지금 이거 주역에서 계회사에서 온 말인가 모르잖아 이게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즈니스라는 게 그런 거지 거의 착지 천하 지민 위지사업이란 그니깐 계산은 한 줄 한 줄이 이 정도의 구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경은 전혀 이건 이런 것 때문에 경과 이 전을 이게 차원이 다른 건데 혼동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같은 주역인 줄 안단 말이야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쓴 이 돌 주역 강의라고 하는 책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건 완전히 경만 가지고 계사에 이런 현랑한 구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핵이 무엇이냐 그거를 앞으로 여러분들은 나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해나가는 건데 여기 75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75페이지를 펴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책이 있어야 됩니다 책을 사가지고 보시라고 가급적이는 이 초구장에 이걸 해놓으면은 베스트셀러권에 10위권 안에 진입도 했어요 처음에 5위 7위 8위 그러다가 10위 13위 떨어지니 지금 한 25위까지 떨어진 것 같아 난 그게 그렇게 떨어지다가 또 다시 올라갈 줄 알았더니 올라가지 않고 그게 떨어지는 거야 이 분노 고독한 분노 나는 이렇게 죽으라고 써서 이거를 인류사회에 남을 새로운 정말 이 조선민중을 위한 이 역작을 냈는데 그냥 뭐 그거 가지고 내가 뭐라 그럴 수 없지만은 정말 요번 이 책은 스케일이 다른 책입니다 이건 스케일이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해서 이걸 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첫날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내 머리가 쓴 게 아니라 손이 쓰고 손 생각하기도 전에 이 손이 나가면 이렇게 딸려간거 그냥 아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요새 잠을 그냥 계속 자다가 내가 요새 한민족 합기도를 그냥 하면서 대변이 잘 나오는 거야 근데 그 핵심이 뭔가 기약 같아 기약 이렇게 먹다가 합기도는 기약이거든 아잇 이렇게 하면 탁 이 앞기도의 기압은 뭐냐면은 모든 거는 다 릴렉스하는 거야 근데 이 손끝에다가 이게 손끝에다가 하려면 이게 제일 마지막 마디가 이렇게 굽어야 마지막 마디만 굽어야 된다고 이게 이걸 넣는 이 마지막 마디만 굽혀봐 그러면은 쫙 거기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딴 거는 릴렉스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냈다 이렇게 내 그래가지고 들어왔다가 다음 주에는 빠른 사이에 다시 이렇게 돌려서 집어넣다가 저래 그러니까 집어넣을 때 내가 힘을 낸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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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를 한번 열 번 열 번이라도 딱 하고 나면은 이게 몸 전체가 빙빙 그냥 그냥 변통이 되더라 요 변통 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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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의, 제지, 위지 변하고 추위, 행, 지, 위지, 통이 되더라니까 이게 어 그러면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 이 나의 사업은 어? 대변 사업이 이루어져 그러면서 얼굴이 아주 깨끗해지고 그런 거야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전의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 75페이지에 보시면은 경에 대한 얘기가 있죠 이게 몸통이고 전이라고 그걸 전한다 그래서 그걸 날개라고 그래 날개 그래서 그 날개가 열 개가 있다고 그래서 십 이 개야 십 이 열 날개 그건 날개는 전하는 거지 이 날개를 타고 어디 간다는 거는 그 뭘 전하기 위해서 새가 날개를 피우고 가는 거 아니야 그니깐 그 열 개의 날개를 보통 말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공자가 지었다 이러는 거에요 근데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개소리다 이거야 사실은 개소리다 이거야 그렇게 그렇게 보면 중국 에 사상사를 우리가 모독하는 거에요 모독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몸통 역경은 괴상 괴명 괴사 효사 여기 딱 나와있습니다 괴를 저기 한게 단전이고 괴사를 한 것이 단전이고 그 다음에 대상전 그 다음에 효사를 해설한 소상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석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석괴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괴가 64개의 배열 순서를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인과적으로 해설한 게 석괴야 그니깐 이 석괴는 64개의 순서 순서 방식인데 이게 참 이 순서 421페이지를 보시면은 괴의 64개의 자서도가 나와있습니다 여기 번호대로 64개가 되어있는 거예요 지금 권괴 권괴 그 다음에 준괴 몬괴 그 다음에 숙괴 송괴 이렇게 권괴와 권괴를 보면은 옆으로 방통이라고 그러는데 옆으로 옆으로 반대가 되어있는 거죠 이거 이거 이것이 옆으로라는 게 방통이라는 게 뭐냐면 반대되는 음향이 반대되는 것이 옆으로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죠 초에 구가 이게 초육으로 바뀌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죠 옆으로 옆으로 방통이라고 그래 방통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쓰게 되겠네 방통이라고 그래 방통 그러니까 더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 아주 이런 이런 걸 들어봅시다 이거에 방통 궤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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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방통 옆으로 음향이 반대되는 거를 방통이라고 그러게 하고 이거를 또 착이라고 그러게 돼요 착 그니까 이 궤와 이 궤는 뭐예요 착의 관계에 있다 요런 거 만약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에 이런 궤가 있다 이러면은 이거를 악계와 상계를 미러 이미지로 미러 이미지로 거울로 미러 이미지로 바꾼다 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뒤집어질 거예요 그니까 제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니깐 아무거나 아무거나 뭐 뭐 이게 여섯 개인가 이게 아무거나 이런 게 이 이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저 위에 있게 아이 이 위가 이렇게 내려갖고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 이 이 일본말로 희꾸리가 그야말로 이거를 갖다가 뒤집 여기서 반은 뒤집어 뒤집힐 반자 뒤집힐 반자 응 쌍으로 뒤집힌다는 얘기가 이 반대 그래서 방통에 대해서 반대께라 그러는데 이거를 종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종 종의 관계라 그래서 주역의 육십사 개는 전부가 작종의 관계로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아래 위로 바뀌는 미러 이미지가 반대께 이게 종궤 그다음에 옆으로 음향이 반대되는 거 이게 착궤 이게 방통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면은 권고는 지금 뭐야 착궤의 관계 방통이란 말 방통 옆으로 나머지 대다수가 짝으로 돼 있어요 짝으로 종의 관계의 짝이라고 종 반대께 아래 위가 뒤집히는 거 그니깐 준궤가 어 수레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요게 이렇게 뒤집으면 뭐가 돼 이거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아래께 위로 뒤집어지고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런 건데 3번 셋째 번의 준궤를 알면은 그 다음에 4는 보지 않아도 반대께라 찾을 수 있죠 준궤다우면은 몸궤가 온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 필연성이 있잖아 그 다음에 숙궤가 있으면 5번이 있으면 6번은 자동적으로 오잖아요 이 종궤의 짝의 관계는 그냥 기계적이란 말이야 기계적 그냥 수학적이야 수학적 아이 그 뭐 미러 이미지라 그러면은 그건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거울 대면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처럼 순서의 홀수 짝수 홀수 짝수의 관계는 기계적으로 아는 거야 거기서 하나만 알면 다 알 수가 있지 그러나 2번에서 3번은 어떻게 왔고 4번에서 5번은 어떻게 왔고 6번에서 7은 어떻게 왔고 그거는 알 길이 없어요 이 순서를 굉장히 기계적으로 64개의 순서가 수학적으로 우리가 딱 법칙을 결정해서 배열을 하면은 몇 번째 뭐가 온다 예를 들면 8개를 딱 순서를 정 8개를 정해놓고 88이 64니까 이 이 8개의 순서에 따라서 여기 이 순서대로 또 그 다음 게 따다다 그 다음에 따다다다 이렇게 만약에 하면은 64개 전체가 어떤 필연적인 구조를 갖게 만들 수는 있잖아 그 그 수천 개가 가능하다고 그거는 이 순서가 64개의 순서가 정확한 배열을 가지고 있게끔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런데 현재 64개가 이 주역의 64개의 차서 이 차서가 종괴나 이런 작괴의 관계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몽괴 다음에 왜 숫괴가 왔고 송괴 다음에 왜 삿괴가 왔고 빛괴 다음에 소축괴가 왜 왔는지 그러니까 홀수에서 짝수로 가는 것은 필연적인데 짝수에서 홀수로 오는 것은 Nobody knows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게 꾸밀 수는 얼마나 쉬운 일인데 주역은 거부했다 그거를 그리고 64개의 이 차서가 영원한 인류의 미스터리로 남게끔 이 구조를 흐트러 버렸어 벌써 여기에 이 주역을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기발난 사람들인가 나는 요거지 응? 전체를 필연적인 구도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딱딱딱딱 끊어서 그것 사이에는 전혀 어떠한 법칙도 말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다 이게 뭐냐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악기도도 그럴 거야 아마 이게 뭔가 연결되는 필연적이 요 동작 다음에는 요 동작이 와야 되는데 그 다음 동작하고 이거 무슨 관계가 있냐 모른다 이 쌍할 때도 그런 이 무술에도 그런 게 시끄란 말이야 응? 이 동작이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뒤집어서 딱 오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 모른다 무슨 게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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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다음 거는 알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튀는 거 여기서 절로 튈지 Who knows 나는 이게 이 주역의 이 64개의 괴소야말로 뭐냐 코스모스와 카오스를 기맥히게 배합했다는 거야 우리 인생이 그거다 이거야 질서와 무질서 응? 논리와 비약 어느 하나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말할 수 없어 그 주역의 64개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내 강의를 여러분 듣지 않으면 요렇게 세세한 거 아래켜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주역에 보면은 이런데 있는 거지 무슨 대학 어느 대학 가면 떠나진다 이런 게 주역이 아니라니까 응? 그건 점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날파리 예언이지 이 점이라는 거는 물음이에요 물음 물음이라면 나에게 내 인생에 내 그 묻는 자에게 심각한 상황이 있는 거야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점이라는 건 자기가 취해야 되는 거야 남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칠 수 없어요 그건 점이 아니에요 그게 벌써 이 갑골의 점하고 이 시초점의 점이 다른 거야 이 산대점이라는 것은 전혀 객관적이면서도 임의적인 게 아니고 필연적이면서도 우연적인 요소가 있고 우연적이면서도 필연적인 요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석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야 석괴 근데 이 석괴는 뭐죠? 지금 현재 64개의 순서를 그대로 놓고 그것은 이러이러한 이유에 위해서 연결이 된다라는 그 연결 구도를 밝혔어 근데 그걸 놓고 다들 비판을 하는 거야 이거는 후대의 조작이다 아 여기다 딱 64개의 이거를 지금 순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깐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한 아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 이거 이 이번에 석괴를 내가 다 해석했거든 여기에 석괴를 다 해석했는데 나는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의미에서 그 그 카오스적인 커넥션이 안 되는 그 것을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무리하게 해석을 한 석괴야말로 오늘의 차서의 주역의 미스터리를 영원한 미스터리로 만드는 데 기억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다들 이거 현재 이 차서가 이거 엉터리다 하고 떠들텐데 석괴가 딱 있어가지고 왜? 이 석괴의 내용이 이거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 혼자 떠드는지 나 지금 궁금한데 이걸 이제 잘 나중에 가서 내가 보라고 그런 거 이 도표들을 놓고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디스커넥티드 되는 짝수와 홀수의 그 관계가 전혀 필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석괴는 그것이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간결하게 그 간결한 설명이야말로 후대에 성립한 이 괴설을 먼저 놓고 정당화한 구라가 아니라 어찌면 초기에 이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 이 석괴의 저자와 같이 이러한 아주 그 카오스와 코스모스를 결합하는 어떠한 그 미스테리를 여기다가 아 심어놓으면 굉장한 걸작이라고 볼 수도 있다 요게 좀 오묘한 얘기인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역을 충분히 나랑 공부하게 되면은 하나하나 내가 다 해설이 나옵니다 여기선 뭐 석괴가 뭐를 말하는 근데 또 재미난 게 칠십오 페이지를 보시면은 칠십오 페이지를 보시면은 오른쪽에 끝에 석괴전이라고 있잖아요 오른쪽 끝에 석괴전이라고 있고 그런데 왼쪽 끝에 뭐가 있어요 잡괴전이 있단 말이야 이 잡괴 아 이것도 또 오묘한 겁니다 잡괴도 폐여로 나가 폐여 짝으로 권 권 이렇게 권 궤와 권 궤 이런 식으로 짝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나오거든 잡괴 제일 먼저 잡괴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면 건강 권 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니까 여기서 이거는 궤예요 궤명을 말한거야 건강 복류라 그래서 딱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순서로 말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준 궤 몸 궤가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비가 나와 그러면서 비는 즐겁고 사괴는 근심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여기에는 또 이 짝을 했는데 이 잡괴는 현재의 순서가 아니에요 현재의 순서가 아니고 여기서 이 해설을 한 한마디 한마디가 골 때리기 기발난 게 많아 이 잡괴가 그럼 이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걸 쓴 거냐 이걸 풀어 갈라면 골치 아프지 그 주역이라는 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런 문제 하나 고민 안 하고 맨 선천역학 후천역학 그리고 선천도 후천도 하면서 이거 뭐예요 이거 이런 거 하고 앉았거든 이런 거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만 하고 앉았어 텍스트를 공부 안 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텍스트를 고민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 무슨 목적 뭐 때문에 이런 문헌이 탄생했는가 이 고민을 안 해 잡괴에 대해서 나는 심각한 이론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것까지 다 하려면은 10년 걸려 나의 주역가 아닌가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줄여가면서 하는 게 있는데 이 재미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계사전은 아까 맛을 보여 드렸고 이쪽 이쪽 역전 날개에 단전 대상 소상 석괴는 어느 정도 설명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계사전 문헌전 설괴전 잡괴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사전은 이건 말할 수 없이 위대한 논문이고 문헌전이라는 것도 건괴와 권괴에 붙은 계사전과 유사한 성격에 아주 장쾌한 언어예요 따로 설명을 해 권괴하고 권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체의 의미를 설명한 문헌전이라는 게 있어 아주 아름다운 말이라는 의미예요 문헌이라는 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설괴전이라는 게 있어요 설괴 잡괴전이 아닌 그곳에 설괴 이 설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설괴전이라는 건 뭐예요? 궤를 설명한다 이거예요 궤를 설명한다 근데 이 궤가 뭐냐? 이 궤가 64기가 아니라 이때의 궤는 8궤예요 여기에 소위 모든 상수학적 구라가 이 속에 들어가요 굉장히 짧은 논문인데 골제리게 복잡해 이게 여기서 우리 조선의 정역이니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설괴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말하는 모든 주역의 심볼리즘이 설괴전에 들어있기 때문에 설괴전을 갖다가 우리가 후대의 작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 설괴의 심볼리즘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대상전도 성립하지 않거든요 대상은 그 상의 의미를 저게인데 그런 말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거는 말이고 고는 소고 감은 돼지고 리는 꽝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설괴전에 나오는 심볼 어떤 동물의 심볼이라든가 이 자연의 현상에 대한 바람 뭐 이런 거 다 그 설괴전에 그 모든 심볼의 의미가 거기 요약적으로 설명이 돼있거든 설괴전은 열한장으로 돼있습니다 열한장 그 각 장이 굉장히 이게 복잡해요 성립 연대가 다르다 하나의 짧은 설괴는 굉장히 짧은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들마다 내가 보기에는 성립 연대가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그 설괴는 그 자체 내에 굉장히 상충되는 이론이 많아요 김해 일부라는 우리 광산 김씨 탁월한 천재는 이 설괴전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한 거죠 그건 이제 내가 나중에 다시 해서를 해 드릴 것이고 하여튼 이 역전 이 역경이 있고 역전인데 지금 역전은 여기 열 개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렸단 말이야 근데 왜 이게 열 개가 여덟 개인데 열 개가 되냐 계사전은 뭐야 상하로 돼있어서 두 개를 쳐요 그리고 단전이 또 상하로 돼있기 때문에 상괴하괴가 돼가지고 아 상전하전이 돼가지고 두 개로 되기 때문에 전체가 몇 개에요? 열 개가 되는 거야 이거를 뭐냐면 십 이기라 그러는 거야 열 날개 그리고 이것을 공자의 작이다 그렇게 하고 뭐라 그러냐면은 괴상은 복희가 만들었다 64개의 괴상은 복희가 만들었고 괴상은 문왕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효사는 이 주나라 문물을 완성한 주공께서 붙이셨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복희 문왕 주공 공자 요 사성이 일교다 한몸이다 주역에서 주역을 완성시킨 그 네 사람을 한몸으로 받드는 게 유교에요 한반도에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역을 통해서 유교가 형성된 거고 이 유교의 형성이라는 거는 점으로부터 모든 고대 경전이라는 건 다 점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 이삭을 데려가서 백살이 다 돼서 난 아들을 갖다가 죽이러 그 산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다 점괴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야외의 말씀을 그렇게 들은 거지 똑같아요 다 그러나 그것을 인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하고 그러나 이 괴사를 여러분들이 오늘 맛을 보셨지만은 결국은 그러한 정의 모든 문제가 결국은 뭐야 그 신의 의지를 인간의 도덕으로 바꿔나간 역사가 인류 역사상 유교만큼 위대한 역사는 없다 음 여러분들이 뭐 불교를 대든 뭐를 대든 게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역이 모든 휴메니즘의 왕관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역을 강요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역을 배우지 못하면은 동양문화는 영원히 이해를 못해요 모든 게 주역이랑 걸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도 이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열심히 들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핏땅을 흘려서 이 강의를 할 수밖에 없고 잘못 걸렸어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